오늘은 어제 남은 탕수육 소스를 야채를 좀 더 첨가해서 데핀 다음에 소스가 아까워서 여기 이제 김부각하고 만두 구운 거 하고 머이, 건강에 좋은 머이 피클 같이 넣어서 여기다가 고추 피클 탕수를 지금 하는거에요. 이미 어제 탕수 소스 남은 것에다가 이 소스를 고추를 튀겨서 그냥 먹는데 고추 부각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이게 이제 만두랑 같이 곁들여서 고추 부각 만두 탕수를 지금 만들었어요. 우리 가족이 탕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뭐 여러가지 탕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미리 만들어 놓은 김부각을 가지고 김부각 탕수를 지금 남은 탕수육 소스를 하고 있어요.